오늘은 손악가와 사탄의 천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손을 다리로는 본심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혜화가 손악가를 다먹고 다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찬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담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그 여름에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손악가가 금단의 여름에 일까요?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성경 잔세기 아, 성경 모태 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손악가는 문자 그대로 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불이라고 알고 있는 손악가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과일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산징일까요? 그리고 또 찬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바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손악을 아르츠르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다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뱀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의 기록된 뱀은 사람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게시록 12장 9절을 보면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 아니면 비유와 산징일까요? 오늘 날까지 원제인 제이블이라고 아루고 있는 손악가와 사탄 뱀의 전체에 대해 사탄 뱀의 전체에 대해 무엇이다? 라고 무엇이다? 라고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존재 존경하시기 때문에 인간 다락 행위를 아셨을 텐데 왜 인간 다락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셨을까요? 동일의 원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전복근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전복근 교회 전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제 말씀 원리세문화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